여러분들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요즘 따라 지나간 추억이 그리울 때가 있으세요? 그럼요 저는 지나간 추억들을 떠올리면 다시 그때의 향기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해요 해요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청춘이지만 나의 소중한 추억들을 함께 해준 그대들에게 고마워요 아주 먼 날에도 꼭 다시 만나서 따뜻하게 안아줄래요 소중한 나의 그대들에게 전합니다 오케이 좋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왈청 뮤직비디오 그때를 기억해요 그때를 보고 싶어요 아주 멀리 만난다면 따뜻하게 너를 보관해줘 조금만은 내 맘에 정전해 널 찾으면 약속해요 어떤 반말 보내지마요 내 맘에 내 맘에 내 맘에 내 맘에 내 맘에 내 맘에 눈을 감아봐요 오늘 내 맘에 내 맘에 내 맘에 내 맘에 내 맘에 내 맘에 캤가 내 맘에